흰 칠판에 뭔가를 써주세요 흰 칠판에 뭔가를 써주세요 아니 저가 우리 뒤를 돌게 하려는 고도의 계획이에요 우와 쏘올뻔 했다 진짜 무섭다 제가 뒤돌을 줄 아시나요? 저 이제 모아분들 안 믿을 거예요 다시는 안 믿을 거예요 모아 생일이니까 단체로 자기야 보고싶어 해달래요 자 여러분 하나씩 타면 다같이 자기야 보고싶어? 하나 둘 셋 상의 좀 하시네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도 모아 생일이니까 생일선물로 지장해주죠 진짜로? 진짜로? 아니요 진짜로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사진을 하고싶은 후 뒤돌아 아 아 아 맛있또 너무 맛있다 좋아요 2000만 되면 공부하러 갈게요 지금 몇 명인데? 어깨 이쁘다 공부해!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와 원쭉쭉 올라가네 이란 우리도 케이크 먹고싶어 먹게 해줘 너 단나면 주겠는데? 아 단나면 주지 조롱했어 한 번 더 드려요? 한 번 더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드릴게요 치즈 맛있어 15일에는 저희도 하고싶은데 못하게 드렸어요 일단 많이 해드렸잖아요 세연이가 저희는 데뷔 전에도 블루오렌젤드 다 했는데 지금 이래도 되는건가 지금 괜찮은건가 했는데 눈치 잡고 찢어달래요 하긴 그걸 어떻게 눈치채겠어요 우리 조아룸들이 약간 못 맞춘 오늘이긴 오늘 나오겠다 안나오면 내일이겠구나 안나오면 아 진짜 내일이다 내일이 오늘이신지 다 아니에요 네 이걸 보시면 눈썹을 깎을게요 손가락 칸타하세요 네 하하하하 발가락도 하는 기분이 안보일 수 있는데 네 어 강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버스에 올려주세요 리버스에 해시태그로 내일 눈썹부터 올려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 진짜 짜증난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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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